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라팀장입니다. 금일은 4월 1일, 현재 시각은 11시 2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실 종목은 KT고요. 코드번호 030200입니다. KT가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뭐랄까, 지금 매수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들을 보니까 한 번 사고 한 번 치겠구나 싶은 그런 움직임을 그런 예상이 좀 듭니다. 외국인이 계속 지속적으로 매도한 날보다 매수를 한 날이 더 많아요. 고점을 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은 지금 살짝 매도를 하고 있는 동향을 장중에 좀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를 좀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도 좀 놔두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이슈들이 계속 동반이 되고 있어요. KT 같은 경우에서 OTT, 컨텐츠, 스튜디오 지니, 이런 부분에서 좀 집중을 하면서 탈통신을 하겠다. 탈통신. 사실 탈통신을 한다는 것 자체가 통신을 사업을 아직 이제부터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플러스 알파로 컨텐츠랑 OTT 사업을 집중을 하겠다. 여기도 이제 5G까지 시너지. 컨텐츠가 있고 VR에 접목을 시키면 이건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결국에는 KT가 메타버스 대상주가 되는 게 아닌가. SK, KT, LG유플러스는 조금 지금 좀 우려감이 좀 있는 부분들이죠.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통신사들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KT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좀 섹터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이게 당분간 단기적으로 끝난 이슈들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SK도 그렇고 KT도 그렇고 지금 이제 OTT 컨텐츠 그런 부분에서 강화를 한다라고 하고 인터넷까지 서비스까지 또 하고 있으니까 이전에는 통신기업으로만 부각이 되면서 국내 통신사업자, 가입자, 통신 사용자, 가입자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그런 상황에서 주가를 좀 올리고 떨어뜨리고 약간 울고 웃고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이제 통신 쪽으로 비중을 낮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이 기업에 대한 플러스, 부가적인 부분들 프리비엄이 지금까지 저평가가 받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재평가가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통신만 하더라도 안전적으로 실적을 잘 내고 있었어요. 여기 사용자, 가입자 수에 따라서 서비스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 서비스 영업이익률에 따라서 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실적적인 변동은 좀 있었지만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탈통신을 하면서 통신 쪽으로 비중을 줄이고 비중을 완전히 줄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적은 유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중을 완전히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적은 기존 산업이 잘 되는 거는 그냥 놔두고 의존도를 낮추겠다. 다른 산업들을 추가해서 의존도를 낮추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충분히 KT를 그동안 재평가를 받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KT가 주가가 재평가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에는 충분했던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시장에서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특히 외국인 기관 쪽에서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외국인 기관에서 계속 야금야금 매수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살짝 중기적으로 봤을 때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탈통신 매출비중 확대 고배당 매력 분석 지금 탈통신 산업이 밑에 중심으로 빠르게 확장을 내고 있다. 배당 증가를 통해서 이거는 그렇고 배당은 통신주들은 배당이 잘 났었으니까 근데 이동탐사 중에서 가장 높은 배당 수익률을 주고 탈통신 매출비중이 20%에 근적하면 이제 실적이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증가될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들입니다. 5G 가입자 비중이 16%에 33%까지 가파르게 증가됐다. 기존의 사로도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설비 투자 전년비에서 소폭 감소하면서 이제 감가 상급비가 조금 부담이 덜었다. 그러니까 돈을 벌면 거기에 대한 투자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줄어드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좀 더 증가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IPTV 매출이 전환동기 대비해 가지고 10% 가까운 견고한 선정률이 본격적으로 증시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성장 증익기간에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매출이 잘 날 거다. 여기에 OTT 산업의 시너지까지 이렇게 하면 본격적으로 미디어와 통신 기업으로서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만약에 KT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지구간에 28,500원 부분 돌파를 하는지 여부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돌파를 하는지 돌파를 하지 않고 이탈을 하는지 이탈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 그리고 21선 이 부분을 이탈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보고 매매를 결정을 할 것 같아요. 매매를 결정을 한다고 하는 것들은 제가 살지 안 살지 매매 그거를 결정을 하는 것은 이 부근의 움직임을 확인을 하고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기존에 가지고 홀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 구간이시겠죠. 수익 구간이실 건데 여기에서 돌파를 하는지 확인을 해보고 나는 비중 절반은 확보를 하고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비중을 더 태우든지 아니면 완전히 전부 다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신규매수를 하시든지 그런 식으로 이 구간과 이 구간 28,500원 구간과 27,500원 이 부근에서 주가 등락을 좀 확인을 하면서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원래는 이전 같은 경우에서라고 하더라도 큰 폭으로 변동성 자체가 그렇게 큰 폭은 아니었어요. 좀 이제 약간의 변동성이 하루에 엄청나게 5%, 10% 이렇게 뛰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 0.3%, 1.3%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니까 이 부근까지 3%, 3.6% 정도 수익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기업이었는데 이제는 변동성이 이렇게 확대가 됐다. 이 구간이 18%예요. 이 구간이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의 폭 자체가 커졌잖아요. 그만한 이슈들이 있는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기관에서 이거를 좀 주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이 부근에서 움직임들을 좀 확인을 하면서 여기서 이 종목을 접근을 할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이동을 할지 그런 부분 매매 자체를 결정을 하는 것들은 이 움직임들을 보면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 용재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셔서 상단에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리뉴얼이 됐거든요. 여기 무료수천 종목 하단에 2021년 무료수천 종목으로 들어오게 되시면 밑에 보시면 여기 3월 26일 금요일 무료수천 종목 이렇게 쭉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드린 게시판들이 있죠. 3월 26일 금요일 무료수천 종목으로 들어오게 되시면 쭉 내려보시면 장전에는 뉴욕중시기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우리 투자자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9시가 되면 미래에서 벤처투자 현재가 9450원 1차급효가 9730원 손절가 9100원으로 대응하시고 9시 1분 지노믹트리 현재가 12400원 1차급효가 12750원 손절가 11800원 그리고 9시 2분에 지어소프트 현재가 21600원 1차급효가 22250원 손절가 24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종목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움직임에 따라서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효과도 보여드리고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렇게 수익률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세종목 추천에서 두종목 수익 한종목 보여줍니다. 미래에서 벤처투자 지노믹트리 그리고 지어소프트 보유종목이다 이렇게 또 장중에 댓글을 통해서 상세하게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수천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 하루 데이트레이딩으로 딱 치고 빠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100% 수익을 날 수가 없는 부분들이니까 목표가랑 손절가 잘 지켜주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장중에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또 말씀드리면서 결과 정리 이렇게 장이 종료가 되면 결과 정리 이렇게 한 4시 이후에 나옵니다. 미래에서 벤처투자 4% 그리고 지노믹트리 10% 그리고 지어소프트 3.8% 이런 식으로 그동안 무료추천드린 종목들 내역들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보시면 수익난 종목들이 꽤 많긴 하지만 손절 마감한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반드시 지켜주시는 게 좋은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통 이제 종목을 추천드릴 때 단기 종목으로 추천드립니다. 단타로 그날 바로 취급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추천드리기 때문에 빠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빠르게 손실을 회복을 시키고 싶다 빠르게 단타로 빠르게 움직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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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